하루 명언공부 7월 29일 행필선인이요 언필후인이라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앞서고 말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라 라고 하는 꼭 새겨 들을만한 그런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자전서 수업편에 나옵니다 관련 구절을 함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군자는 두루 많이 알되 힘써 지켜야 하고 말은 신중하게 하되 굳세게 행동하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앞서고 말은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야 한다 말과 행동의 함수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는 것은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둘의 적절한 조화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 때는 말을 먼저 앞세워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행동이 뒤따라오게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옛 성인들 말씀의 요지는 군자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믿을 신 그리고 그 수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곧 사람의 말이다 라고 하는 믿을 신자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켜내야만 제대로 된 사람 즉 옛날에 얘기하는 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행합일이나 언행일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사의 오늘 713년 7월 29일 당나라 현종 때 일입니다 태평공주와 그 일당이 태평공주는 한때 현종과 함께 손을 잡고 위황후를 제어했던 그런 강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태평공주가 자기 일당과 더불어서 현종을 폐위시키려다가 발각됩니다 일당들은 죽임을 당했고 태평공주는 집에서 죽었습니다 태평공주는 측천무, 중국 사람들은 무측천이라고 합니다 측천무의 딸이자 예종의 누이로 측천무처럼 황제자리에 욕심을 가졌던 야심만만한 여성이었습니다 태평공주와 함께 손을 잡고 태평공주와 함께 손을 잡고